시간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올토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왁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쓰는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중단 없는 복음 전파였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입성해서 이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물게 되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감시했던 그런 왕의 친위대 로마의 최고 엘리트 계층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라글로 광풍을 통해서 이제 그 배에 탔던 275명 그 중에 특히 백부장 윤리오가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울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을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자유를 갖고 이제 죄수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라글로 광풍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교 후원으로 인해서 새집에 유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우리도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성교 펀딩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동족이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뜨거운 영혼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 바울은 새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적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롤라스케이트 3,000m 계주 그래서 우리는 꼬린 한 후에 기뻐해야 돼요. 꼬린 한 후에 그 전에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꼬린 한 다음에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예배, 말씀기도, 전도, 훈련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2, 3, 7 성교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화하고 인본을 썼던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현장 변화의 복음하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같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죠. 이게 도대체 성취 되는 것이냐고 그때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주시고 이제 너와 네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시고 너는 이제 장수하고 복을 누리다가 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변하지 않고 가로 있는 그런 자식이 없는 또 자기 아내의 사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의 사례의 제안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데 첫째는 바로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례가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고 나한테 확증을 주셨다. 믿고 기다려야 된다 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둘째는 아내의 사례가 임신한 하가를 이제 학대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갈이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고 사례를 막 학대하니까 자기 주인을 확대하고 멸시하니까 학대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 실수가 한두 번입니까 이런 실수만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넘어지기가 쉽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만약에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준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왜? 그 기준은 내 기준이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깨 딱 목 빡빡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면 그거는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비웃으실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네 눈에 들뽀를 봐라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눈에 들뽀는 전혀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들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아니고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실수를 안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섭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나 자신을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는 안 돼 절대 나를 정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내 알량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히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흉악한 죄악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쓰임 못 받아요. 속된 말로 우리의 행실을 내 꼬라지를 보면 쓰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전도와 성교의 사명의 내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대 망대로 견고하게 세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열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사탄의 어떠한 참소에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의 기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인본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인본 썼는데 하갈은 한 번에 임신이 되었죠. 이 하갈이 임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례가 자기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인본 쓴 건데 그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례에게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은 우리에게 불신앙이 밀려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참 손쉬운 방법이 인본입니다. 바로 그냥 인본을 쓰면 돼요. 기다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본 써버리죠. 그러면 손쉬운 거예요. 이 인본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고 바로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종의 자녀는 자식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종이 자식 낳으면 내 자식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인본. 그래서 이 인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기가 쉬운 참 넓은 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 그런데 인본으로 인한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종한테 멸시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종을 또 학대하게 되면 여종을 학대하는 죄를 또 짓게 되고 이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일이죠. 이 이스마일이 본문 12절을 보니까 들나귀같이 될 것이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일의 후손이 이제 아랍인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또 모슬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의 결과가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낳고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믿고 기다림으로 이제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언약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제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성교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지난주일에 전도를 해오셨는데 누구를 전도했는가 보니까 물론 전도라는 것은 다 귀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너무 귀한 전도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앞집 사는 분을 전도해왔어요. 앞집 자기 앞집 이웃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집 사는 사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이 앞집 사는 분이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분이 이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왜 교회를 오셨냐면 우리 집사님한테 형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오고 싶다고 본인이 먼저 형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도한 집사님이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이 그래도 특징은 뭐냐면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이렇게 망대를 세워나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라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믿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로도 우리의 무능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절대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세계보고마의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불신앙과 미움과 정욕과 또 인본의 사탄의 망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보고마 또 랩런트 다민족 치유의 이 세 가지 뜰운동의 주욕으로 쓰임받는 절대의 망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